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짱 하스닥 바이브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콜리타스 반도체가 어제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부착이 됐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나와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태형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는데 오늘은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었죠. 오늘짱에서 강한 시세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짱 종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7%대 상승을 보였고요. AP 위성이 25%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볼 텐데 지난해 미국과 중동 시장에서 전력기기 신규 수주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이 되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올해의 수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7%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을 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AI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IP를 제공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AP 위성입니다. 우주개발 투자 증가로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기록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2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새해부터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건설입니다. 급락의 급등의 주가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었는데 다만 만족할 만한 자구안은 내놓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2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장 하스닥5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부터 하면 되죠? 먼저 골라보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대본에는 아가방부터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가방 컴퍼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도 이 방송 자체를 오늘 하루만 진행하기 때문에 방송 컨셉을 파악을 했어요. 이게 종목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궁금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장중에 보긴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무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출산율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이 안 되고요. 0.8이 안 되는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조금만 지나면 학교에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노후를 대비했을 때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의 자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고령층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정책도 꺼내들었고 일전에, 얼마 전에 인천 같은 경우였나요? 어디였나요?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도 이슈가 좀 되기도 했어요. 뭐 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주가는 우선은 반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 몇 시부터인가요? 한 11시 한 반경부터 해서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호가창 잠깐 보자면 50만 주. 뭐 많지는 않은데 거래량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50만 주가량이 오늘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1봉으로 잠깐 볼게요. 어제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네요. 자, 어제 보니까 거래량이 어제 400만 주였고요. 꽉 차고 끝났고 오늘 꽉 차고 끝났어요. 이거 잠깐만 확대를 좀 해볼게요. 매물벽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에 다가올 매물벽 자체는 21년도 고점에 해당하는 라인으로 보이는데 거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요. 5천원부터 해서, 5,500원부터 해서 6천원대가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내일이나 해서 모레 경우에는 아마 꺾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금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흐름이긴 한데 시가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좋은 흐름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해요. 그런데 출산정책, 출산정책하지만 여러분들 그간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정도 이슈, 이런 이슈는 누가 이걸 끌고 가주지 않는 이상은 바로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갖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수개월의 매물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을 잠깐 봐야 되는데 거래량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종목이 바닥을 완전 확인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22년부터 바닥을 체크해 보자면 여기 자리, 여기 자리, 그러니까 나름의 3천 원대의 이탈 자리가 나와주면 바닥 인식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포착은 좀 돼요. 그리고 그 추세에서 자리에서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 최근 거래량을 좀 봐 볼게요. 거래량 자체가 좀 늘었던 부분들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요. 이 자리도 한 번 있고요. 이 자리도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 물량들이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그렇고 조그맣게 이제 튀어 올라와 있는 거래량 증가 자리들도요. 급하게 매도 처리를 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했던 자리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주가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내일 시장에서 이건 누군가 어제부터 해서 강제로 좀 만들어진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 좋다고 달려들지만 컨트롤하는 누군가는 있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일 장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막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추이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맥스 안전판은 둬야 됩니다. 고점을 둬야 되는데. 자 볼게요. 21년도에서 살펴보자면 멕스 고점으로 포착되는 자리는 7500원 자리인데 이건 무시하고 한 6300원대부터 해서 6500원 정도 자리가 우리가 우선은 내일과 모레에 고민해봐야 될 자리. 내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한 6200원대 올라갔다가 조금 더 가는지 여부와 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간다면 7000원대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슈 자체가 이 종목을 확 끌고 가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오로지 수급 싸움이고 세력 싸움이니까 그거 잘 고민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단가 있죠. 혹시나 내일 꺾여버리기는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6200원대 유지하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 판단하시고서 홀딩하거나 파셔야 되는 전략. 이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장에서 강한 조정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다음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사실 오늘 무방에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이 3분기 실적 너무나 좋게 나왔었고 4분기 실적 잘 나와주면서 작년이죠. 23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24년 기점으로 매출 예상치가 3조 3천억이 잡힌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이 잡혀요.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주가는 당연히 차트 그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가는 그림이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몇 개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폭 자체가 한 15에서 20% 내로 조금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오늘 자리에서의 급등 흐름에서는 따라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지. 약간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회사는 우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총을 보시면 돼요. 시총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1조 시총을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11월과 오늘 불의 3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림이 됐냐면 4조, 5조 원을 가는 걸 보셔야 돼요. 5조를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매수 대응하시고 나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신다면 한 61선 정도나 21선 라인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익이 나고 계시더라도 홀딩 하시고 약간 손실 중인데요. 다시 수익권으로 갈 거니까. 그냥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올해 내내 보시면 돼요. 홀딩 잘 하시고 가져가시는 종목이 꼭 되셔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거 좋겠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21선, 61선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연속적인 상승을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반도체 비롯해서 AI 비롯해서 다 너무 핫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약간 조금 시총으로 따지면 중형주급이죠. 5천억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쉬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신고가 패턴으로 갈 경우에 위로 가는 부분이 거침이 없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 흐름 자체가 올 한해 계속될 거예요. 쉽게 꺾이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 번 불이 붙어버리면. 특히나 최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빠질 듯 했지만 빠지지 않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로보틱스도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종목들이 무너지는 패턴이 아니라 한 번 밀리면 밀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버티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사야 되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랄까? 살 게 좀 한정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업종들이 한정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 생각해보시면 시장의 자금은 예전보다는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가상화폐 쪽으로 빠진다고 하고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고 이슈가 막 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있는 종목은 생기기 마련인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시총 1조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목에 딱히 문제없이 이 흐름만 유지해준다면 지금 시총이 한 5천억대 초반인데 1조까지의 흐름을 저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추이적으로는 상승을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 급하게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보더라도요. 사실 좀 버려진 듯 했지만 외인들이 다시 잡는 모습과 기관들이 좀 땡기는 모습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사모펀드 물량만 좀 들어와주고 투신권이나 금투 쪽에서 물량이 안 들어와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뭐 돌아와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종목이 지금 5일선 이탈하다가도 치고 가고 있고 11선을 좀 버티는 모습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혹여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5일선도 좋지만 11선 이탈 여부가 조금 현 상황에서는 핵심이 아닐까 싶으니까 종목 보시다가 11선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4만 2천 원 정도 부근입니다. 그 라인을 이탈하는 종가 흐름이 나오거나 밀려버린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딱히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잘 홀딩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 11선 자리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태연건설, 오늘 채권단 설명회도 있었는데 저희 태연건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구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사들 내용으로는 일단 빨간불이에요. 좋지 않다고 해요. SBS 매각 같은 경우 또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좀 기대했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전혀 아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는데 이게 바닥 2,000원대 이탈부터 해서 3,2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총 자체가 지금 원체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나온 거지 주가의 좀 방향성 자체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에는 저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이거 사실 태연건설 지금 매수 대응 하시는 분들 원체 급등락이 나오니까 궁금하실 건데 이거 노름판이에요. 솔직히 노름판이에요. 태연건설 주가는.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워크아웃 돼서 회사 좋아지고 다시 정상으로 된 워크아웃인데 회사가 좋아지고 자지가 있어요. 그냥 망가진 거 고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기대감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는 포인트는 있는데 이거를 좀 무턱대고 따라 대응하시는 거는 진짜 아니다. 우선 저도 볼 때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맥스가 3,500원 정도 선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거의 도달했다 판단을 하고 혹시나 돌파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러면 워크아웃 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건데요.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거의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자리가 고점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거래량 자체가 참 붙어버렸어요. 누군가 또 장난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진짜 쉬안쉬안하게 붙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부실 채권, PF 얘기 나오는 게 조단이잖아요. 거의 10초 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요. 천억이에요. 그래서 맞아? 이런 느낌이지 사실. 그래서 싸게 움직이면 더 갈 수도 있고 누군가 또 장난치는 걸 수도 있고 지분 매입을 통해서 누가 컨트롤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덤비지 말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노름판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만큼 매수 대응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AP위성,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우주산업 관련해서 많은 자금을 투여한다고 하고 많은 자금을 넣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먼 미래 얘기예요. 당장에 있어서 기대해볼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추후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자체가 읽어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저희 회원분께서 물어보셨길래 제가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아마 고민해보셔야 됩니다라고 답변은 드렸어요. 그런데 18,000원 정도 찍고 내려오긴 했거든요.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자리가 아마 고점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전할 겁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가면은 이따 팔 걸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거는 운인 거지 그냥 수급적인 운이었던 거지 지금은 사실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 상황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급한 대응을 하면은 만약에 따라 올라간다면은 이게 올해 초에 고점이었던 자리 있죠. 네, 있습니다. 2만 원대 이상 있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1월부터 해서 매물벽을 잠깐 봐 볼게요. 자, 매물벽 보면은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라인이요. 14,000원, 15,000원부터 꽉 차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라인까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심리를 건드립니다. 어? 매수가까지 왔는데 올라가고 기다릴까 팔까? 기다릴까 팔까? 네, 이 반복이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의 분들, 매수가 오면 정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상황 보시고 저는 수익 실현하시던, 정리하시던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아요, 구독 구독은 좋아요. 좋아요, 구독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coinc이 Þ changing. 좋아요, 구독잡 Expansion są 좋아요, 눌러주세요.